누구야, 저 리찬이. 리찬아, 리찬아, 이리 와, 리찬아. 안 돼. 같이 가야지. 어, 잠깐만. 어, 거의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파트 안 해도 방침하면 안 되더라고요. 안 돼. 어디로 가야 돼, 환호야. 환호, 여기지? 예, 여기. 네. 리오 먼저. 어, 리오야. 리오야, 리오. 다 하네. 야, 그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다. 아,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뭐야. 귀여워. 얘 아주 귀엽네. 귀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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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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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라, 개구라. 개구라야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. 이따 또 봐, 알았지? 이따 우리가 급식 주러 갈 거야. 안녕, 안녕. 오늘 누구예요?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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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구라지. 어, 그래. 어, 얘 잘하네, 혼자. 자, 이제 야, 야, 야. 빠져, 야. 너희 저기 셔틈 버스 타야 돼. 빨리 와, 빨리. 야, 빨리 가야 돼. 가자, 빨리. 늦었어, 늦었어. 이찬이 일로 와. 같이 가. 자, 이렇게 해서. 이찬이 일로 와, 같이 가. 자, 이렇게 해서. 삼촌하고 같이 가. 자, 됐어? 남자들은 원래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. 근데 참 잘 듣네, 이 집은. 얘, 얘 파란해졌네. 그렇지? 뽀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저기 가셔야 돼. 또 저기. 주차 밀려요. 어머니, 조심히 가세요. 안전운전하세요. 다들 구경하는 거죠. 너 과자 안 가는다고 그랬잖아. 이 아저씨 그랬잖아, 돈이 많아. 알았지? 엄청 부자야. 잘 보게 된다. 엄청 부자야, 진짜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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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각 씨 또 등장했어. 엄마 여기 있어. 허각이도 아주 열심히 인구하더라고. 야, 너는 무슨 형제 같다. 너 지난번에 우승하더니 또 여기서 또. 안녕하세요. 그래. 아이고, 너 뭐야. 유가왕제. 유가왕제. 아, 그래? 진짜로 아이들을 매번 듣게. 어떻게 되는 거냐, 야. 몇 살 몇 살이야? 안녕. 다섯 살, 다섯 살. 아, 유고야, 유고? 아, 유고. 어? 연년생. 연년생이네. 어, 누구냐고?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야. 아저씨를 몰라? 아저씨 선배. 아저씨 인천 선배야, 인천 선배. 어, 그래, 그래. 아, 얘네 둘이 같은 반이네. 파랑새 반. 아, 허각 씨 아들이랑. 눕채끼리. 야, 너는 그럼 저 아내는 지금 뭐. 저기니? 육아를. 그럼 지금 집안일하고 있어? 내 집안일 하는데 와이프가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. 아, 그래? 아, 아내도 일을 하시는구나. 아, 그래? 누구야, 아내야? 아, 아내분 들어가세요. 좋은 남편도 없어요. 이런 남편 없어요. 예, 그래. 차를 좀 닦아야 되겠다. 아, 그래. 아, 오지랖아. 아니, 그래도 이게 있잖아. 약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진짜 보는 시선마다 계속 멘트를 하는 거 있잖아. 그래, 그래. 진짜. 맞아. 맞아. 맞아.